트로트 전국체전 방송이 끝난지 벌써 3개월 정도가 됐어요. 요즘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많이 없으시죠? 드디어 저희가 전국 투어 콘서트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콘서트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여러분들이 큰 관심 주시는 만큼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많이 지금 연습 중이니까 오셔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 희망을 안겨드리고 또 저에게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신명나는 무대, 감동의 무대 또 우리 저희들의 콜라보 무대를 함께 즐기시면서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힘겹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1 2021년 2021년 트로트 전국체전 트로트 전국체전 트로트 전국체전 투어 2021 트로트 전국체전 투어 2021 트로트 전국체전 투어 트로트 전국체전 투어 트로트 전국체전 투어 2021 트로트 전국체전 투어 만나요 만나요 안녕 홈페이지를